어 닭인데 사람이 잡아도 가만히 있네요. 이쁩니다. 이뻐. 좀 비싼 닭이에요. 얼마에요? 100만원짜리입니다. 이 애가 100만원이 아니고 이 품종이 100마리라는 거죠? 한 마리에 100만원. 다크 브라마. 제가 이거 많이 봤거든요. 외국 사진에서요. 가장 큰 닭이죠. 한 6.5kg 나갑니다. 네? 6.5kg요? 네. 참 순해요. 저희가 암놈들이고. 암놈들은 얘보다 작고 이쁘게 생겼네요. 네. 암놈들이고. 알도 굉장히 비싸요. 알은 얼마입니까? 거의 3만원씩 합니다. 3만원을 낳는 애들이네요. 3만원씩 낳아주는 애들. 잡아줘. 당신도 없고. 착해요. 웅장이. 근데 이렇게 돌아다녀도 개들이 막 개집을 부수거나 밀치고 나오려고 하지는 않네요. 아. 관심 없어요? 네. 오히려 사람한테 이제 또. 여러사람한테 그러지 애들한테는 관심이 없네요. 그 풍산개들이 제가 이제 아직은 안 꺼내놨어요. 꺼내놨으면 모를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눈앞에서 움직이니까. 몰라서. 저 애들은 뭐에요? 저 애들은 이제 닭새라고 새닭. 얘들은 이제 김꼬리닭이에요. 김꼬리닭. 저 고갱이 꽁하고 교배시키는 것 같습니다. 알을 잘 넣고 휙 날아갑니다. 날아가. 어. 날아다니는 얘들은. 얘들은 이제 천딱이고. 네. 천딱이고. 저는 순놈이 하나 있는데. 또 가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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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게 하나의 순놈. 와. 진짜 새같이 다리가 가능해요. 순놈. 여기 순놈이 있거든. 날라가지 마라잉. 순놈. 오. 순놈이 이쁘네 확실히. 네. 순놈이 이쁘죠. 네. 아. 위에까지 막아둔 이유가 날아간다고. 네. 선생님. 꺼내놓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안잖아요. 아직은. 다크브라마. 오. 이 아들 많이 컸다. 다크브라마씨.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이구. 이것들 보래. 가자 가자. 도망 당겨. 응. 가자 가자. 수시장. rotor을 서. .